1. 엑스칼리버 나의 엑스칼리버 내 사랑 얼마나 잘 하게요? 하염탄 필요없고 유탄발사기 필요없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유탄발사기는 너무나 과해 너무 과한 것 허브 어떻게 열려? 필요없어 일단 열쇠.. 열쇠는 다 갖고 있어야겠지? 아이 고급총 필요없어 자리만 차지해 에이 고급총 너만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키 카드키 찾기 이제 뱀 열쇠로 우리 뱀 열쇠로 신이 나게 한번 신명나게 돌아봅시다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칼 강화가 정말 시급합니다 아 쪼금이라도 길었으면 좋겠는데 어? 이 나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좀 길었으면 좋겠네 아.. 아.. 연말이야.. 가위.. 가위도 있어 가위도.. 예.? 아... 흙.. shout.. 샤샤샤샤샤샤샤샤S vind 2대1은 아니지, 2대1은 야, 2대1은 너무 비겁하다, 야 아아... 진짜... 유탄, 유탄이 아까 하나 있었어요 딱 유탄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못쓰겠어, 아까워서 문 닫고, 문 닫아라 와, 할머니... 할머니, 여기 언제 왔어요? 뱀 열쇠도 없으면서... 와... 와, 할머니... 에? 빨리 좀 하시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좀 뒤져 갈게요 여기 허브 하나 있네요, 할머니 우 흐흐흐흐흐 80년 4월에 어... 우리 잭이 입대를 했네요 잘봤습니다 할머니 어어 총 총알 다른 모든 시계와 같은 시간 12시 다른 시계 어딨어 할머니 시계 있어요? 에? 할머니 시계 있어요? 할머니 시계 있냐고요 어... 여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딱 에헤헤 통로가 있네 어... 이 시간 시간 요거 맞추면 요거 맞추면 침대가 이게... 어? 여기 침대가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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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두개나 메고있습니다. 지금 보물사진 오케이 침대 밑에 공간있네요 천재시당 천재시당 흐흐흐흐흐흐 근데 시계가 어딨냐고 시계 할머니 할머니 시계없어요? 아 진짜 할머니있자 아 진짜있네 진짜 시계 어 저 시계씨 여기있다 몇시야 10시 15분인가? 10시 15분 맞나요 이거? 맞춰보지 뭐 공포방송위주로 아는 BJ중에 아는분이요? 몇몇분 알고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뭔가 무기위의 설계도 이건 뭐야 메인하우스 되게 무기가 하나 있다 이거지 사슴 있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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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반대로 돌릴 거야, 이 멍청이. 10시 15분. 오케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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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가 나를 보살해 드려. 해야지.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다 했죠? 어허허헣 쫙봐마야! 으으샤아 달려 달려 시간을 달려서 너에게로 갈 수 있다며언 아이 깜깜해라 호후 뭐야 이거 어 강화된 권총탄약 킥카드 붉은색 우후uf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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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어어어 으으... 열어. 해전했음 열어. 으. 으. 뭐야! 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렇게 연결 되는 건가? 그럼 나가야지. 아, 엔딩이요? 엔딩은 뭔 나라, 이웃나라. 어? 어? 섬바디 햄니? 할머니! 할머니가 이거 또 밀어놨어요? 할머니! 아, 진짜 이거 또 침대에 밀어놨네 할머니가. 힘도 장사셔. 어? 아이, 짱나게 짱. 아아이. 돌아가야 되잖아. 감금당했어. 시간을 달려서 감금당했어요. 아, 나 여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헤맸데 아까 그, 짰, 그. 아, 헤맨 것만 생각하면 진짜. 나 또 지금 또 머릿속이 새하얗다. 어? 일단 이거 닫고. 여기였던 것 같애. 그래, 여기였어. 여기였어.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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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깜짝이야. 비켜. 비켜. 길만 내줘. 길만 내줘. 다 필요없으니까.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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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서. 둘이서 길막하면 어떡하냐. 됐어, 됐어, 됐어. 네. 쓰미마세. 길 찾았어, 길 찾았어. 됐습니다. 으후. 홈스윗홈. 이것은 나의 홈스윗홈. 야. 할 거 없죠? 헤헤헤헿. 할 게 없어. 뺄 것도 없고, 늘 것도 없고. 총. 총 총, 총. 혹시 모르니까 총. 내 총 어디갔니. 어? 내 총 어디갔어? 총. 총. 뭐야, 아까 총알 있었는데, 나 총알 먹었는데, 강화된 권총, 아, 그냥 광, 강화를 해야되는, 강화된 그냥 권총 탄알이구나, 강화된 권총 탄알이구나, 나 필요 없어, 그냥, 이거구나, 권총, 총알이 그냥 강화된 거였어, 아, 진짜, 문 열고, 여러분, 지금 저 대신 무용담을 늘어놓는 겁니까? 섬님은 칼로 죽였어요, 아, 그거 어떻게 죽여, 너무 어렵던데, 우리 섬님은 칼로 죽이셨어요, 뭐야, 뭐야, 저 2층에서, 헬파티냐, 헬파티, 헬파티가 열렸네요, 나 저기 가야되는데, 들어가야되는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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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 오셨어, 친절하게, 아, 여기 아까 열어, 아, 여기구나, 할머니, 진짜, 내가 할머니, 내가 진짜, 얘기 좀 해놔라, 어, 할머니, 그런 거 아니지, 어, 할머니, 이거, 아, 진짜,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진짜, 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또 만나요, 진짜, 아, 자, 할머니 진짜, 또 어딨지, 근데, 그, 저기로 가야되나? 음? 오프라인이 떴다고요? 아닌데, 오프라인 아닌데, 여기, 그치, 저, 뭔가, 오오, 오, 저, 악어, 악어 인형, 공, 오, 이 악어 인형, 여기 또 있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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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탄이야, 공, 어, 이, 펙샤네 님이, 그, 축구공 아니, 아닌가요? 아, 오늘 뭔가, 또 원활하지 않나봐요, 방송이, 왜 그러지, 표창창, 표창창, 아마추어로봇 챔피언십, 1998년, 2위, 2위? 청소년 엔진, 3위, 2회, 2회 때 3위, 3회 때 2위, 3회 때 2위, 그 다음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서, 259조각 퍼즐을 사줬다, 멍청한 올리버가 자꾸 귀찮게 군다, 넌 정신병자야, 올리버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한 다음 밖에서 리모콘을 조종해서 다락에 가두어버렸다, 올리버가 계속 꺼내줘 루카스라고 울고 있다, 멍청한 조가 다락에 갈 수 없게 리모콘을 바꿨다, 내 발명 경연대회 트로피 하나에 섞어놓았다, 어? 트로피에, 트로피에, 이게 뭐야, 트로피에, 트로피에, 뭘 섞어놨다는데, 어딨을까? 어딨을까? 왜 그럴까? 왜 가둬놨을까? 망가졌다, 은수저, 허브, 올리버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지만 가끔 위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정말 냄새가 지독하자, 지독하자, 지독하다, 천장에서 이상한 물이 떨어진다, 어쨌든 시간이 있어서 다시 리모콘을 바꾸었다, 이제 밤에도 빛날거야, 뭘까? 지독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사실사실사실사실, 4월, 발명경인데 하나에 섞어놓았다, 레전드 초ón 뭐지이이이이? hö 뭔 소리야? 오, 이거뭐야 사다리 좀 내려주세요 여기요 어허 그러면 이중에 뭔가가 리모콘이라는 건데 발명 트로피 쏴야 되나 트로피를 설마 설마 아닌가 아닌가 뭔가 으으 뭐가 있는데 그죠 트로피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뭐가 없네요 공으로 공으로 던져야 되나 그니까 발명이면 뭔가 이런 것 같긴 한데 뭐가 없어요 또 뭐가 이 뭐 뭐 아무런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이것도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것도 뭐 로봇 챔피언십이면 이것도 뭐 로봇 발명 관련된 것 같은 저 세계 중에 하나 같은데 딴 데 있는 딴 게 또 있나 어 이놈의 시끼 락픽을 어 이놈의 시끼 야아 이 시끄놈의 시끼 위장을 해 어린 놈의 시끼 이놈의 시끼 위장을 해나 생일 축하해 오 비디오다 무서운 비디오 또 뭐야 이거 또 내가 이런 거 잘 맞추지 또 내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bu 딴딴딴딴딴딴딴딴 돌려 돌려 돌리고도 그렇지 딴,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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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리고도 그렇지, 딴딴, 치카악! 이야아, 아, 나 게임 잘하는 듯? 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칼로, 칼로 아줌마도 죽이고 어? 어허허헣 정말 거침이 없구만, 거침이 없어 잭 베이커 계약자 트레버 앤 챔벌런 건설 중앙홀 그림자 작동 출입구 설치 그림자 작동 출입구? 아, 그게 그건가? 어, 도끼! 나 도끼, 도끼! 나 도끼! 나 도끼 가질래! 잠깐만! 버려, 뭐 버려! 어, 이거 도끼인데? 아, 도끼 있었구나! 바보 뭐야, 산탄총 모델 아, 도끼를 방금 먹은 거구나! 도끼가 방금 먹은 거네, 도끼 산탄총 모델 그냥, 모델일 뿐인거잖아 cal canvi nail 아아이, 저게 아 그럼 여기 먼저 올 수도 있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끼는 그냥 장난감 도끼일 뿐인거잖아요 지금 못쓰잖아요 고를수도 없어 왜해주는거지 나한테? 쓸데없는거를 일단은 가지고 가봅시다 일단 나갑시다 오케이 어 뭐야 뭐 먹은거나 보충제 몰라 일단 나가 나가자 가자 고고고 hello hey buddy remember those two key cards will get you into the party don't be late now let me talk to Mi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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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show up first you haven't forgotten where the party is have you? you can get in from the courtyard so come on man everybody's waiting for you you can get in front of the party you can get in front of the party 나이스 뭘 그렇게 환영할 필요까지야 어? 왜 모양이 맞지 않습니까 어? 어? 아 생일 축하 비디오 그렇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생일 축하 비디오 보고 올게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난 무서워 저장도 좀 하고 잔인 생일 축하에 헬프버스데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그리고 너는 모두가 되어있어! 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려. 어구 초 빌려가겠습니다 어 뭐야 그 와중에 또 광대 분쟁을 해놨어 와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어 이거 멋있다 왠지 홈불같다 우우 우우 내 가슴에 도깨비불같지 않아요? 내 가슴에 검을 뽑아주겠니? 흐흐흫 우우 우우 아 근데 눈 아프다 이거 촛불 어휴 아야 아야 아니 네 죄송해요 어휴 불 켜졌네 아 눈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 방에서 끔찍하게 죽지않고 꼭 살아서 나가고 싶어 이..이까 이..이거 뭐야 이거 소우야? 아 이건 탭 타이틀 캔덜을 벗고 케이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웃음을 잊어버려 이 파티는 너희야 이..이건 꺄키호 꺄키호 이거 뭐야 오 이건 뭐야 초에 불이 붙지 않은데요 초에 불이 붙지않습니다 초에 불이 붙지않습니다 네 저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네 뭐야 이거는 뭘 또 구해와야 되는구만 아 뭐야 이거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 또 뭘 또 맞춰야 돼 그냥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 비디오 난 비디오를 틀었는데 비디오 그냥 보여주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이걸 플레이를 해야 되죠 비디오를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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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더러운 망원경 망원경을 뭐하라고 소지품에서 망원경을 선택하기 네 더러운데요 그냥 더러운데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아이씨 잠깐만요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있죠 어 안되네 안먹히는구만 맞지 않는다 어 망원경을 저기서 씻으면 소용이 없다 뭐짜라는거야 네 스팀 으로 샀습니다 이거를 망원경을 하고 여길 지나가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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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죠 흐흐흐흐